잉크를 붙였다 생각하고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놓는 거랑 여기서 굴리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. I got it, I got it. 정섭님이 진짜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안정감이 있어요. 파이팅! 파이팅! 그 앞에 화살표만 보세요. 삭! 오, 오케이 오케이. 바깥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? 오, 간다 간다 간다! 너무 차분하셔. 거의 맨 처음에는 초보자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잘하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, 그게.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의지가 막 또 보이니까 좋게 보이더라고요, 호감이 가더라고요. 야, 됐다! 굴리면 돼요, 굴리면 돼. 너무 잘했어. 나이스, 전투자 1등이야. 벌써 어깨 아픈데? 오늘 좀 체육신이 온 것 같아요. 원래 진짜 아니라거든요? 다들 너무 잘하시던데. 되게 잘 배우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지? 똑똑하신 것 같아요, 다들.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쳐주지? 그쵸? 그 정도 절대 아닌데. 길링의 동작. 연애할 때 뭐 봐요? 연애할 때 대화 진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다정함? 다정함? 다정함. 저도 대화 잘 되는 사람이 좋아요. 그냥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. 맞아요. 정섭님이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시고 공통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도 그거 안 먹는데 약간 이렇게. 그리고 저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. 연애할 때 뭘 보느냐. 그래서 내가 궁금하구나. 네. 날씨가 안 되고 날씨가 안 되나. 이렇게 들어가고